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사도가 쓴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다워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천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지존인 파라오의 결정은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재한 많은 나라들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는 그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산파가 없으면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학자들은 그런 명령을 내린 이집트 파라오가 누구인지 열심히 연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한 노예의 악의를 받아내는 그 노예 출신의 산파 지고한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더욱 지고하신 여와의 명령을 목숨 걸고 따른 산파의 이름은 십불하와 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십불하와 부하는 신분 출신의 관계없이 여와 하나님의 아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싸잡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 내게서 떠나거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 많은 바리세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바리세인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입니다 이 니고데모만이 예수님께 아신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만난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체계에 반드시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데 별로 신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아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이 최악이었습니다 바보 아합 왕과 그를 뒤에서 조작하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최악의 여자로서 여와 하나님을 패하고 바할 숭배를 이스라엘 국교로 삼고 그에 따라 백성들도 풍류의 신 바할을 정성다해 섬겼습니다 통탄한 엘리아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홀로 바할 제사장 450인과 아세라 제사장 400인과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열한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묵묵부답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엘리아 한 사람만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엘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의인 엘리아의 기도는 자연마저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정말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 엘리아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야구부 사도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성정이 왔다는 것은 뭔가 남다른 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대로 의인의 규정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만들거나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이면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도 무릅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노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노들로서 당시에는 목사나 장노에 대한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좀 세월이 흘러서 목사를 감독이라고 칭했지 이 당시에는 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장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른받은 장노는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봉한 나머지 의사를 찾지 않고 목사나 장노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는데 큰 잘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노를 통한 치유 규정을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류의 개념은 올바른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험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괜히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 플러스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장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 장노, 집사, 성교자 등등의 서로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러한 직분들과 은사들을 말하면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분과 은사들의 그 다양함 그러나 그 원천과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의 주체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분의 주체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노다, 내가 뭐다 그 신분과 직책, 교회 내에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힘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유익한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좀 더 명확히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 몸들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에게서 다양한 기능과 직책을 주신 이유는 서로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부는 여러 은사와 직책을 설명한 뒤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한 설명 다음에 정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니, 목사니, 장노니, 교사니 그 어떤 은사나 직책보다도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시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그가 아무리 유식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밖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최고의 은사, 최고의 직책은 바로 사랑의 은사이며 사랑을 베푸는 직책입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귀했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면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고 승천하신 후 그리스오인들에게 병고치는 은사를 포함해서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서로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책이나 은사도 지위와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인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 의인의 관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역사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오 에네르 구메네는 수동태입니다 역사하는 이러니까 능동태로 쓰여진 것 같지만 아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에서 어떤 비도 내리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힘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정 사람이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특별 능력을 받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도 자체가 주문처럼 영험이 있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면 오직 감사할 따름이고 낮아질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우수한 전구라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시켜야 빛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전원에 연결시키는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전구는 기도이고 전선은 사람이고 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전선이 길어지면 전기가 파워가 이렇게 오는 동안 약해서 빛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전선이라도 되느냐 목사나 신령하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를 받는데 요즘 상태가 좋은 목사가 희귀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불을 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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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도가 효력을 받지 않는 자신이 직접 전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서 회로를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세인들조차도 모르는 전선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그 의인은 직접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장 밝은 에너지와 빛을 얻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울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나 기도하지 못해 아니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바래는 것이 최고입니다 레너드 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한답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하죠 요구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장로를 찾으라 하셨냐 하면 장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를 존경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모두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있을 때 부모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남자 동생 한 대 주워박았다가 콧비 터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우셨습니다 어떻게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곧 의인이며 가장 좋은 의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할라카와 아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라카와 아가다, 히브리어입니다 할라카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가다는 그 율법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할라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에 담긴 뜻을 모른 채 열심히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라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접속하며 그분께 친히 아래는 대화입니다 그것이 의미 아가다입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가 무슨 효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백일 기도보다 천일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가다, 의미가 왜곡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헌부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할라카입니다 그런데 왜 세우셨습니까? 그 직분으로 사람들을 돕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우신 의미입니다 아가다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 아가다가 왜곡되죠 오히려 그 직책은 해가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아가다를 잘 받들고 그 정해주신 할라카를 기꺼이 즐거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폴뚜루니에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뜻과 부합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의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은 아무리 작아도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향할 때 사람들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모, 재능, 돈, 권력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부분이 될 때만 의미를 창출합니다 아브라함 헷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나는 세계를 선한 방향으로 조금 움직인 것이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반대로 아무리 굉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면 그는 세계를 악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런 사람의 일이 형통할 리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이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나는 절대로 작고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수의 사람이 담당해야 할 과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요즘은 개성과 공감의 시대입니다 자크 마리땡이 소수의 사람이 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과 그 영에 의해서 참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며 소수 사람의 진리에 대한 신뢰는 마치 핵분열과 같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몇 년 전 중동 지역에 민주화 광풍이 부러쳤습니다 시리아를 제외한 전쟁 중인 시리아 그 독재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무참하게 죽이죠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독재 정권에 속절없이 당하며 살던 퀸이지의 과일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에 의해서 시발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당할 수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날 때 그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중동 전체를 민주화 광풍으로 몰아갔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힘을 보태는 사람이 의인들입니다 당연히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이 중단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니까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의인의 별명이 있습니다 의인의 별명 복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산파 십불화와 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분을 의지하여서 환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의인이며 그 이름은 반드시 생명체계에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의인에 대한 약속 10편 37편 25절에서 26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 걱정하죠 그렇죠? 저놈이 제대로 먹고 살까? 뭐만 되면 돼요? 의인이 되면 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남한테 돈을 벗지 않고 내가 구워줍니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도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부합되는 복 있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손들도 대대손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문이 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이 말씀을 믿고 주께서 부탁하신 일 묵묵히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시시하고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할 때 나는 전 세계의 시계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